지난 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여름방학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. 100명의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은 앞으로 구청과 동주민센터,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민원 안내와 기록물 정리 등 다양한 행정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일이며 이번 행정복지체험단 활동이 방학기간 동안 공직을 체험하고 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